돈 있어요, 얼마야. 실버타운도 나갈이 되고 회사도 잘리고 개털 되셨잖아요. 아니, 무슨 말하는 게 김보금처럼 말하네요. 어머, 그러네요. 그런데 뭔가 속이 후련해요. 아, 예. 이건 해외 법인으로 송금한 영수점들인데 어디로 흘러갔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는 중이에요. 양 많은 것 같은데 조사 좀 봐드릴게요. 고마워요. 녹음기에 큰 거 하나만 제대로 녹음됐어도 이건 그냥 게임 오버인데. 어? 그래, 더 좋아. 나이스 타이미. 이 봄으로 변신. 어떡해. 바뀌었나 봐요. 출발. 어떻게 먹는 것도 김보금이 같냐. 봄이 오나 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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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, 이 언니는 뭐 먹은 거야? 걔가 왜 이렇게 빵빵해? 난 한 끼도 못 먹었는데. 이범 이사장님? 뭐죠? 서울지검에서 나왔습니다. 스프링 재단 횡령 혐의로 여쭤볼 게 있는데 같이 가주시겠습니까? 아니요. 지금 이 몸은 곤란한데요. 이사장님, 잠깐이면 됩니다. 싫은데요? 조사는 나중에 하시죠. 진짜 이 몸일 때. 자꾸 이러시면 혐의 인정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? 그러든지 말든지. 그럼 이 몸은 바빠서 이만. 확인 처리 시켰어? 이거 안 놔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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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저, 근데 이거. 송금내역 중에 계좌가 다른 게 있네요? 어디야? 테리체? 어머! 이건 서진이 영어 이름인데? 시원아? 엄마 괜찮아? 뭐가? 엄마 어떤 남자한테 끌려갔잖아! 뭐! 횡령이 어쩌가면서! 뭐라고? 이것들이! 뭐!